강원도 강릉 영국면에서 보내주신 리카미싱 공업용 가마로 되어있죠. 이 가마가 공업용 가마로 되어있는 리카미싱 NO20이라는 재봉틀입니다. 강릉 영국면에서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부진버튼 정상적으로 가공질 되구요. 땀수 1,2,3,4,5까지 나오자 부진버튼 정상작품 되고 수리를 마치고 지금 시험 바늘질을 하는 영상입니다. 5번 지그잭 바늘질이죠. 다시 바금질에 부진바금질에 성공적으로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 기계는 일단은 노르발 올림대에 이상이 있었고 들고 내리는 장치에 이상이 있었고 가마가 타이밍이 틀어져서 미쉬를 걸어올리지 못하는 이런 증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매해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어느 세월이 흐른 기계지만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서 현재까지도 아주 사용이 가능한 이런 리카미싱 수리 과정이었습니다. 주연은 우선을 움직여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